안녕하세요.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. 오늘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님 모시고 손습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1편에서는 손습진에 대해서 증상과 또 종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만성손습진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보통 만성손습진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재발되는 손습진이나 보습제라든지 국소스테로이드를 바르는 표준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손습진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.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간으로 보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그리고 1년 동안에 2번을 넘는 재발, 그러니까 3번 이상이 되겠죠. 그런 재발이 있을 때 저희가 만성손습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손습진이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바닥인데요. 손바닥에 보통 80에서 90% 정도의 환자분이 손습진을 갖게 되겠고, 손가락 사이에 60에서 70% 정도, 그리고 손등에 50%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손목에는 비교적 적어가지고 20%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손습진이 굉장히 흔한데요. 그 일생 동안 한 7명 중에 1명, 즉 15%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전 우리나라 보고에 의하면 한 31%, 한 3명 중에 1명, 그 정도에서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꽤 높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실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런 유병률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손습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절 연령대에서 이제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여자분한테서 좀 더 흔하고 보통 이제 많이 물을 좀 접하게 되는 한 30, 40대에서 흔하게 되고 이후에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. 네.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이제 많이 씻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도 이제 많이 쓰시는 게 꼭 필요한데요. 이러한 것을 쓰다 보니까 만성 손습진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자꾸 손을 씻다 보니까 건조해지고. 네, 맞습니다. 또 막 비누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손에 습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네, 이유는 주로 이제 외인성 요인과 이제 내인성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외인성 요인으로는 이제 접촉피부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 접촉피부염에는 어떤 물이라든지 자극원 때문에 계속 접해서 생기는 자극접촉피부염이 있고 또 어떤 보존제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고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있겠는데요. 사실 자극접촉피부염이 제일 흔한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그 청소년기의 이제 손발의 습진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아토피피부염의 그 부진단 기준으로도 하나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많지는 않지만 또 유전적 요인으로 이런 손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또 최근에는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자주 잘 씻으시지만 그 보통 손 습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 손을 많이 씻으시거나 접촉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많이 접하게 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치과의사분들 그리고 요리사분들 그래서 플로리스트 분들 그리고 세탁이나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원인 그리고 악화인자 파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직업분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올라가는 직업분이 있겠네요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손에 생기는 습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? 그 손 습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인으로 구분을 하거나 이제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네. 원인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접촉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접촉피부염, 아토피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손 습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이죠. 빨갛게 되고 막 붓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.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붉게 올라오는 염증 소견은 별로 없는데 막 두꺼워지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그런 타입이 저희가 과각화성 손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 타입도 비교적 흔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작은 물집이 손바닥이라든지 손가락에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는 한포진이라는 것도 이제 손 습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동전 모양으로 저희가 동그랗동그랗게 생기는 피부염을 저희가 동전 모양 피부염 또 이제 화폐상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 모양으로 손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마찰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. 뭐 이렇게 키보드 같은 걸 많이 쓰시거나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손끝이 주로 건조해지고 좀 갈라지는 그 만성 손끝 피부염 그런 것도 이제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. 네. 손 습진 예방과 또 관리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. 또 4편에서 손 습진의 치료 방법들 살펴볼 예정입니다.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